미수야, 이모하고 뭐 할까? 우리 애기 이모하고 뭐 할까? 잘만하면 파가 콧구멍 질러. 잘만하면 파가 콧구멍 질러. 우리 파, 이거. 어저께 서천 행사 갔다가요. 파를 한 열 단을 갖고 왔어요, 열 단. 파, 여섯 까가지고 이제 파김치 담아요. 내일은 알타리 담으러 가고, 오늘은 파김치 담아고. 여기도 김치, 저거 여기도 김치. 김치가 대세인 파김치, 알타리 김치, 배추 김치. 김치 김치 자랑 나와야 되었다. 우와, 우리 파김치 담아요, 파김치. 자, 우리 어저께 서천에서 골파를 한 열 단을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파김치 담습니다. 우리 엄마가 깨를 송송송 뿌려주고 깨끗 넣으라네. 참. 깨? 좀 조금만 더 넣어? 응. 좀 넣어. 타만 좀 좀 넣어야 맛있어. 이미 타만 주는 거. 파가 야들야들하니 맛있게 생겼어요. 좀 단 거는 조금 더 안 넣어? 안 넣어둔. 다 가요. 와, 맛있는 골팡이 지우. 진짜 머리끝에 잡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까넣어 죽는 줄 알으시오. 엄마하고 식구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염소를 먹으러 가야 돼. 이거 진짜 맛있다, 파김치. 나 매워서 이거 북파김치는 안 먹는데. 이거 맛있네. 색깔이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진짜 사람 손이 무섭긴 무섭다. 완전히 어머무시요. 성인님 저 파김치 좀 가져가. 진짜 맛있는데? 파김치 좀 가져가요. 한번 번쩍 들어봐요. 우와. 진짜 맛있게 담으셨다. 돌리세요. 옛날에 이런 거 담아도 퍼주기. 퍼주기 그냥 선수예요. 아, 나 많아요. 많아요. 저 조금만. 조금만 줘요, 난 조금만. 됐어요. 그것도 많은데. 안 많아. 아니, 연심하니까. 흥흥흥흥은 없어. 흥흥흥은 이만큼. 너무 많아요. 응, 연심하니까. 흥흥흥은 아침에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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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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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진짜 많다. 더 줘, 덜 줘. 난리가 나시오. 이거 누구꺼? 아니,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여기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빨리. 우리는 멋지보다, 뭐. 넌, 멋지. 멋지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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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와, 야. 이거. 정말로. 아니, 오빠끄도. 아니, 오빠 꺼도 당겨야지. 대주도. 그래야 거. 양념. 양념. 양념까지 마. 대주도까지. 대주도까지 가야돼. 양념. 으응. 대주도도가. 그러니까 맛있어. 응. 됐어? 네. 감사합니다.